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아 어? 싱크폰 떴대 알려줘 알려줘 너부러 알려줘 아 그렇구나 아 씨 만우절이라서 아 아닙니다 근데 너구리가 너구리가 거짓말하는 아닌데? 너구리가 거짓말할 친구가 아니에요 아 이거 일리 있는 말이다 7189 9618 7189 9618 나 해본다 너 이거 만우절 거짓말이면 안돼 나 너 믿고 하는 거다 7189 7189 9618 오오 역시 너구리는 믿을만 하다니까 내 믿을만 하다 그랬잖아 쟤는 거짓말한 애가 아니야 절대 너구리는 거짓말한 애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근데 뭐 굉장히 뭐 화려한 그런 보상은 아닌데 그래도 뭐 소소하게 나쁘지 않아요 싶지는 않냐 뭐 숙다